요즘 아끼고 있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넌 왜 이런거 몰랐어? 아쉽게도 창민씨가 골랐지만 앞에 두 분이라고 적혀있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애교를 애교 대결로 한번 가볼까요? 하나씩 계속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의 최강왕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애교 대결로 가나요? 창민씨 하나 했나요? 자 윤호씨로 넘어왔습니다 왜그래요? 야 넘어갔고요 창민씨? 아이고 지금 참고로 지금 슈퍼주니아 멤버에 규현이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? 규현아 보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 예 창민씨 했고요 윤호씨? 규현아 안녕 아 예 썼던거 또 쓰시면 안되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그래도 동의 안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창민씨가 필살에게 보여주면서 끝내죠 여러분 미니는요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까아 다시 다시...